너마저 날 동생으로, 가족으로 생각 안 했어. 그 놈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겠냐. 나는 하나도 안 비참해? 우선 내 딸 데리고 오고 나서 당신들 처분은 따로 얘기합시다. 니 보디가디가 돈 달래디? 나 비밀리에 도움 청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. 얼마 줄래? 얼마 줄까? 니가 이러니까 협박을 당하는 거야. 선우위! 어따 대고 선우위야? 누구한테 선우위래? 지하 니가 아직 안 돌아왔어. 집을 안 갔단 말입니까? 지한이 어딨는지 압니까?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.